오우 박예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우 몬스타 샤프트로 지금 스윙을 하고 있네요. 아우 몬스타 샤프트 2023년 신상품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샤프트죠. 아우 진짜 형광으로 샤프트가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아우 박예지 선수 아우 지금 시청하면서 찍고 있어요. 아우 몬스타 샤프트 2023년 신상품 하이라이트 그린이에요. 아우 좋아요. 아 TV 이렇게 잘 보이네요. 아 진짜 박예지 선수 포원도 지금 공동 9위. 굿샷 기대하겠습니다. 아우 발란스 좋구요. 아우 좋아요. 아우 굿샷. 아우 굿샷입니다. 아우 박예지 선수 아우 파이팅입니다. 아우 저기 정치로는 절대 안 미리는 박예지 선수 어머니도 나오고 있어요. 아우 나이와 정치로는 절대 안 미리시죠. 감사합니다.